다음 소식입니다. 3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초량 지하차도 침수사고 그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침수 피해 위험은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저류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지만 예상 확보 등 과제가 만만치 않아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승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식간에 지하차도 안으로 차오르는 물. 결국 3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초량 지하차도. 아파트 1층이 완전히 잠길 정도로 범람한 하천물에 차량들까지 둥둥 떠다니며 숙대밭이 됐던 동천 자성대 아파트. 지난 2020년 7월 부산에 내린 시간당 무려 80mm의 물폭탄에 직격탄을 맞은 곳입니다. 이후 침수 위험지구로 지정되면서 대규모 빗물 저장시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관련 시설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초량 지하차도는 부산 과학체험관 부지. 자성대 아파트는 동천 인근 부지에 최대 7천 톤 규모의 빗물 저장시설과 배수 펌프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막대한 비용입니다.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관련법에 따라 구 자체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성대 아파트 인근 배수 시설에는 230억 원. 초량 지하차도는 45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앞으로 추가로 들어가야 할 구 예산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일반 지자체가 100억 대 이상의 저류조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설 조성 이후에도 예산이 투입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류조 펌프 시설이 아예 작동하지 않거나 핵심 부품들이 고장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펌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설치만 해놓고 유지보수 관리 체계가 아예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점검하고... 다시는 안타까운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별 교부금 확보를 비롯한 정부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승엽입니다.